이노루 선생님 구승현 사장님 잠깐 시간 되세요? 제가 안내할까요? 나 구사장한테 병동 보여줬어 네가 진짜? 왜? 너무 그러지마 잠깐만요!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진우는 소아과 이노을 선생 내가 보기엔 둘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닌 척해 이노을 선생 어딜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시려나?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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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같은 분들 기다렸어요 그래서 전 우리 병원에 오래 계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이 뭐 놓고 가셨어요? 뭐 놓고 가셨어요? 용문이시기에요? 저희 사장님이 보러 오신 거예요? 아니요 그게 아니요 지나가다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? 그래도 여기서 처음으로 사장님이 마음 쓰이는 여선생님도 생겼고 왜 다시 와요? 그 선생님 무슨 일 없게 하라고 하셨으면 안 차였어요 나 근데 왜 오셨을까? 저랑 같이 가실래요? 사장님이 시켰다고? 이노을 선생 보호해주라고? 이걸 보여드리려던 사람이 있었죠 우리 병원을 보여드리면 구사장님도 달라질 거라던 사람이 우리 우리하고 다르지 않다고 우리하고 다르지 않다고 가 싫어서라고 할까봐 갑시다 이노을 선생 가요 내가 자꾸 보이는 게 귀찮어서라고 할까봐 사장님한테서 그 말을 들을까봐요 잘했어요 이노을 선생 이노을 씨 이노을 씨 이노을 씨 이노을 씨 이노을 씨 이노을 씨 이노을 씨